안녕하세요 구독자 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곳 군산의 비응항 해양소년단 슬로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약 20분 정도 이동을 해서 연도에서 요즘 핫한 참돔 타이라바 낚시를 즐겨 볼 예정입니다 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세계 이즈 어허 헉 아 대박 아 좋다. 아 손맛 좋아. 아 이거 좋다. 어이구야. 형님. 어이구. 내가 여기 있잖아. 참들고 입으로 먹는 게 아니고 손으로 먹는 거라고. 아 손맛 좋다. 역시나. 오. 써지 괜찮아. 형님 뜰채. 왼쪽으로. 대고. 그렇지. 오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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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형님 축하드립니다. 오늘. 첫 참들인데. 진짜 죽였습니다. 참덩은 입으로 먹는 게 아니고 손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. 헤드는 80g 썼고. 아 그리고. 지렁이로 바닥을 끓고 있는 도중에. 한방에. 한방에 물고. 바로 쬐는 거. 역시. 손맛은 참덩. 시행. 대단히. 아아. 탱탱다. 네. 대박. 와 치웠다다. 아니. 지금. 아니. 아 나 진짜. 대박이다. 아니. 아니 치고 나가는 게. 이게 보통 때랑 틀려 그래서 내가 걸렸는가 보다 했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막 치고 또 나가 커요? 큰 거 같아 아 나 형 대박이네 진짜 아 나 미치겠다 됐다 요새 좀 올해도 되는 사람은 된다니까 형 진짜 이거 진짜 되겠다 그치? 응 진짜 되겠다 상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황 설명이라고 이거 웃기는 상황입니다 아니 앞에 저 가이드 모터에 프로펠러가 걸린 건 줄 알고 제가 풀업을 끌어 그 뭐야 걸린 걸 빼러 나갔는데 걸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드래그에 막 채고 나가 오우 와 이거 와 이거 사이즈 진짜 좋다 사이즈 좋아요? 어 아 또 참돔에 이런 또 쳐박는 손 맛 때문에 와 매니아 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우리 구독자분들 잘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 로드 이 로드는 CXT 652 스파이럴 루어맥스는 30에서 70g까지 쓸 수 있는 로드인데 30만원 대고 서해에서 쓰기에는 되게 네 잠깐만 오늘 우리 정한이 형님께서 이 로드를 한번 사용해 보고 싶다 라고 하셔서 제가 빌려드렸는데 크으 이 녀석으로 오늘 또 바가 하나 올리나요? 아 오늘 집에 가서 바로 장바구니에 넣어야겠어요 하하하하 제발 틀리지 말고 또 오 너도 터봐 나도 힌CON 아닛 어우 저는 vacation 찍어야 되는데 형님 나도 히트 나도 히트 나 히트인데 구독자분들 저도 히트거든요 근데 저게 빨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걸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내꺼 털리더라도 구독자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되니까 형이 다 올라오면 말해줘요 저 랜딩하게 런데더 안있어 잘 잃어 떼채 떼채 런데더 내꺼 가만 걸 수도 있겠다 그치 맞죠 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나이스 나이스 내꺼 가만 걸 보면서 오면서 와 형님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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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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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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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옆으로 한번 세워주세요 아니요 가로로 이렇게? 가로로 못 들어 손 안 내면 나이스 여기 뭔지 믿어요 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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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세 지낸데데데데데데데데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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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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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